안녕하세요. 큰세상약조TV 입니다. 인간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있고 질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약이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따라서 저는 오늘도 땅과 들판을 헤매고 있습니다. 혹시 아직도 큰세상약조TV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꾹 눌러 놓으시고요. 손가락 위로 세우는 좋아요 있죠. 이 좋아요는 매프로에 즉 한번씩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. 이 숫자에 따라서 큰세상약조TV를 전세계의 인공지능컴퓨터가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. 여러분들 꼭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건강할 때 지켜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? 맞습니다. 아프고 나서 큰 중뱅 들고 나서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안되죠. 반드시 건강할 때 이러한 좋은 약초방송 많이 보시고 또 이에 따라서 좋은거 많이 드십시오. 그러면 건강백세는 꼭 이루어질 겁니다. 오늘의 약초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방풍나물 입니다. 그런데 방풍나물은 사실 정확한 식물명이 아니죠. 갯기름나물이 정확한 식물명이고요. 한방에서 양맹으로 방풍이라 부르죠.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 이름은 어디가 뺀지 모르고 방풍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. 정확한 이름은 갯기름나물 입니다. 방풍이란 막을 방 자에 바람풍 자 즉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즉 인체에 풍증을 막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구요. 또한 이 갯기름나물을 일본 전어로 부르는 분도 가끔 있죠. 주로 우리나라 남해안쪽이나 서해안쪽에 바닷가 섬이나 이러한 해안가에 많이 자생하구요. 요즘은 사실 자생하는 것보다는 재배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봄되면 어린잎은 나물로 참 맛 좋구요. 부리는 약 3년 정도 키운 후 채취해서 말려서 잘게 썰어 다려 드시거나 아님 약수를 담아도 참 좋습니다. 이 방풍 즉 갯기름나물은 산형과의 여래살이 풀이구요. 꽃은 5월에서 한 6월 7월 이 사이에 피죠. 희름꽃대 올라오면 약 1m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. 자 지금 제가 뿌리를 하나 캐 놨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제법 굵고 크죠. 오래되고 좀 땅 좋은데 예배하면 웬만한 어른들 팔뚝만큼 뿌리가 굵기도 하죠. 뿌리를 약절 쓰실 때는 꽃이 진 다음 가을, 늦가을이나 또는 이런 봄에 채취하십시오.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물 1리터에 근제 약 20g과 대추, 감초를 한 서너쪽 같이 넣은 다음 다려 드셔도 되구요. 또는 말려 두었다가 약수를 담아도 좋습니다. 약수를 복용하실 때는 과음하면 안됩니다. 반드시 식후에 즉 가루에 조석으로 한 잔 정도씩 드시구요. 약성은 찬성질이며 맛은 약간 달고 독은 없습니다. 효능은 이 방풍도 마찬가지죠. 섭을 제거하고 또는 열을 내려 주구요. 두통 또는 근육통 관절염에도 잘 듣는 것이 방풍입니다. 그리고 술을 담아두었다가 조석을 한두 잔씩 꾸준하게 드시면 피로회복에도 좋구요. 또는 비내엘이나 의지름증에도 좋고 또한 평소에 혈색이 안좋은 분이 있죠. 얼굴이 좀 노래탱탱 뜯다 하죠. 이런 분들 이 방풍 뿌리를 다려 드시고 또는 술을 담아서 조석으로 한두 잔씩 먹어보십시오. 얼굴 색이 참 좋아지고요. 또한 혈관 속에 있는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죠.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즉 풍증을 예방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. 여러분들 갯기름나물 방풍 잘 보셨다가 많이 활용하시오. 모두 건강하십시오. 이제 현장에서 혈관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.